오늘은 식당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육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깊고 풍부한 맛의 육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 속에는 학교 앞 떡볶이집에 어묵국물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당시 국민학교 주변에는 분식집이 여러 곳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집이 있었습니다. 간을 잘 맞추는 것과 어묵국물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리는 육수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육수는 음식의 기초이자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생이 중년이 넘어도 기억에 남는 육수를 만드는 방법과 그에 맞는 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적인 조리법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깊고 풍부한 맛의 육수를 만드는 방법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신선한 재료는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전달하여 깊고 진한 맛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묵은 과거에 비해 생선 함량이 낮아지고 특유의 풍미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묵탕의 국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묵탕을 조리할 때 조미료를 넣는데 이미 어묵에도 조미료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집어넣는 낭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맛을 내기 힘듭니다. 중심 재료에서 맛이 나지 않으니 다른 재료로 채워야 하고 조미료를 과하게 섞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판 어묵이 분식집의 쫄깃함을 따라 고무줄 같은 상태의 식감으로 제조된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소화는 잘 될지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육수를 만드는 기술적인 정교함 앤드 기억에 남는 맛의 비밀 전통적인 육수 조리법이란 재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 육수를 만든다고 하면 국물이 우러나는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여야 깊고 풍부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지 기교나 기술적인 것으로 커버가 힘들다는 거죠. 1시간을 끓여야 낼 수 있는 풍미를 30분에 끝내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갭을 메꾸기 위해 조미료를 넣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시판 조미료도 정성스럽게 만든 육수에 넣어야 시너지를 일으키며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것이지 재료가 모자란 요리에는 마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대 식당에서는 다양한 조리기법과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음식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맛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기억에까지 남을 수 있을까요? 반면 전통적이고 정성을 들여 만든 육수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레시피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음식에 대한 정서적 연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감칠맛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됩니다. 식당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손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마케팅에 열을 올리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것은 음식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먹었던 어묵탕의 시원하고 깊은 육수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맛은 조리법이나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멸치 육수는 어묵탕이나 잔치국수, 칼국수, 된장찌개, 김치찌개, 조림, 샤부샤부 등의 모든 국물이 필요한 음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반찬이 다 똑같아서 조금 색다른 요리는 없을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멸치 육수가 있다면 반찬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습니다. 가을에는 무조림으로 맛을 낼 수 있고 여름에는 쉬어 빠진 김치를 이용해서 볶음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이냉국에 밑국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찌개와 콩나물국, 미역국에 활용합니다. 식당 마케팅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중 음식 맛은 평준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들여 마케팅을 권하면 그곳과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까지 써가며 손님을 끌어왔다고 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다시 돈을 들여 사람들을 끌어와야 하는 나에겐 불리한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선순환은 식당의 기본인 맛을 잡고 마케팅으로 오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일을 마케팅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말 다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깊고 풍부한 맛의 육수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 어린 조리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빠른 소비문화 속에서도 전문성의 가치를 잃지 않고 기본 이상의 맛을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한 조리법은 식당 창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의 요리 문화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